더 알고싶다 한국TV 드라마 모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박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슈츠의 이유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? 저도 건강하게 복귀해서 촬영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2022년 새해 발매 후 커버 촬영 즐겁게 촬영했고요 드라마 해피니스와 최근 근황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감 이때네